네, 이번에 쿠쿠 에어프라이어 일단 디자인부터 너무 예쁜데요 튀거나 어두운 색이 아니어서 요즘 주방 트렌드에 딱 맞는 디자인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전면에 있는 조작부는 쉽게 조작이 가능한 다이얼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 조절이 매우 편리합니다 주방에서의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자리가 좁으시다면 편하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밑부분의 손잡이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한 손으로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이동이 편리합니다 너무 작으면 좀 불편하고 너무 커도 에너지가 관항비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스켓의 크기는 2.9L이기 때문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사이즈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스켓은 이중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에 식재료를 골고루 바삭하게 익혀주고 기름은 밑으로 쫙 빠지게 도와줍니다 또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눌러붙지도 않고요 식기세척기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바스켓 부분은 분리 버튼을 누르면 바로 분리가 되는데요 밑에 기름은 쭉 빠지고 음식은 빠르고 편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 된 음식을 덜어내면서 기름이 떨어질까 조마조마하지 않으셔도 되고 화상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분리세척도 매우 편리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스켓과 트레이를 분리해서 사이사이 깨끗한 세척이 가능하고요 조리가 끝난 후에는 음식이 눌러붙지도 않아서 편리하게 세척도 용이합니다 쿠쿠가 만들기 때문에 AS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사실 기존의 에어프라이어는 쓰다가 고장나면 바로 버릴 생각하고 쓰던 것이 사실인데요 소모품이 쉽게 단종이 되거나 국내에서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셨던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이제 에어프라이어 고장나면 쉽게 AS에서 쓰세요 쿠쿠가 만들기 때문에 부품 단종에 대한 걱정도 없고 추후 AS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100여개가 넘는 AS망으로 안심하시고 기름 없이 건강한 요리를 에어프라이어로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유닛 비 conditioning 유닛 비apat 에어프라이어 유닛 비차 유닛 비유 유닛 비 locally 유닛 비 Gathering 유닛 비 imposed 유닛 비기자 base